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폴렘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아 배화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에이시밀란에 들렸다고 현재는 일본 야메테FC 아 죄송합니다 일본 시끼다시FC 아 죄송합니다 일본 도무나치FC 아 아니죠 바로 사간도스FC에 있는 사간도스 맞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간도스 맞을거에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토레타 아 토레스죠 아 사간도스 맞네요 예 다행이네요 사간도스에서 뛰고있는 에이시밀란 출신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 리뷰 시작합니다 NHD 시즌 페르난도 토레스 3카입니다 자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세 210만원이 나네요 3카 210만원 꽤나 가격을 한대요 자 급여는 16이구요 186cm 78kg 왼발 4 오른발 5에 왼발도 쓸줄 알았는데 오른발 잡이입니다 자 스피드 95 슛 91 패스 76 드리블 88 수비 30 피니컬 82 되겠습니다 약간은 얼음풋한 느낌 뭔가요? 바로 쿠티뉴 아자르 디발라 같은 능력지 배분인데 키가 커요 그래서 키가 크기 때문에 헤더까지 가능할거 예 기대가 됩니다 시창 가능 네 클레이님이면 뭐 가능하죠 네 시창 가능한가요? 좀 이따 들어갈려구요 민영님 누구에요 이분이? 자 개인기 3성 명성 타클래스 특성이요? 스피드 드리블 치달에 능숙합니다 에이시멜란 팀 스쿼드에 소속되어 있는 페르난도 토레스 시든 스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를 띄울 수 있구요 주신감사합니다 자 다이로 하는데 아 오늘 일 안나가셨나보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제님 좀만 기다려 말레스카 아 진짜 예 짱이죠 아까 봤던거네 예 자 스피드 속가가 98 93 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왜 현재 실제축구에서는 토렉이라고 하는데 게임은 다르거든요 게임은 약간 슬럼프나 어떤게 이런 감성적인 요소 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그대로 프로그래밍 돼서 그대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 87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카톡에 명장TV 친추 톡주세요 87님 네 생방 알람 보내드리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결이 97이나 돼요 네 슈파워 91 중고루슛 82 위치선정 92 그리고 발리슛 87 페네트킷 90 짧은 패스 83 시야 81 그리고 크로스나 긴패스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골게트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연계보다는 그냥 침투하고 니가 마무리해 마지막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써주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얘를 이용해서 좌우로 볼을 빠져주는게 볼을 멀고 빠지던가 아니면은 오프 더 볼 공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게 갖고 가는게 좋죠 가짜 스트라이커로도 좋고 가짜라기보다는 침투 침투해주는게 좋아요 예 프리킥 86 커브 85 드리블 89 TT 시즌 잠깐 기다리세요 볼 컨트롤 91 아이고 내꺼라니 내꺼라니 카드도 까고 선시도 교체하고 맞건드시지 그러셔도 네 안그래도 지금 최상으로 지금 포메이셔닝 그리고 개인전술 팀전술 전담 선수까지 모두 다 세팅해드렸습니다 볼 컨트롤 91 민첩성 87 밸런스 82 반응속도 84 민벨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밸런스가 좀 더 높았으면 좋았을텐데 원래 명장 대리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어.. 그런거 없이 그냥 예 다 세팅해드렸습니다 헤더가 86이나 돼요 헤더를 할 줄 안다는 헤딩을 할 줄 안다는건 참 스트라이커로써 공격옵션이 더 늘어난거죠 상당히 좋은 부분 같고 어.. 몸싸움이 81 스테미너 85 적극성 82 점프 84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헤딩도 할 줄 아는 약간 호날두 비슷한 보호보호 보호급형 호날두 토레스 되겠습니다 스피드 빠르고 골결 좋고 그죠? 자 그럼 인게임을 들어가서 어.. 과연 이 토레스의 진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티티 월고 개빠르네 아이고 헐 대박스 대박스 이럴수가 키키쿠리 밀라니 노인정 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골결고 벌르고 수비만 조금 되는 아니 수비 너무 좋고 골결 좋아요 유튜브 명장티비 올라갈 이 영상 기대하시길 바랄게요 명파밍님 후원을 하실때 혹시 가능하시다면 투네이션 혹은 투입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투네이션 네.. 웬만하면은 수술을 많이 먹거든요 카카오나 아프리카의 별풍이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티티 시즌 있는 분들 구매한 분들 있으면은 카톡에 명장티비 친추 톡 주시고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게끔 아이들이랑 비번 2차 비번 알려주시면은 바로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경기 시작합니다 티티 오바메양 팔면 어떤 스쿼드 맞추나요? 그거 가격이랑 봐야죠 제가 지금 안보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명장님 바보 음.. 골결이 안좋다고요 방금? 천만의 말씀 슈팅! 아이 아깝습니다 저 티티 카드 하나 있을텐데 카드도 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밑을 연결 자 밑을 연결 와우 말디니 가볍게 걷어냅니다 와 상대 국뽕팀이다 은카 국뽕팀 안좋던데 토레스 골망보다 더 많이 골디를 맞추는 헤딩 오우 예 걷어냅니다 자 코너킥 헤딩 오우 위험했어요 아 꼴대 성회장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됩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됩니다 아까 팀평가는 마무리가 됐고 아 굴리트 롱패스 오지네요 야 정말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오지기만 했는데 자 일단은 힙아우드 슈팅 아 야 빨라서 잡질 못하네 그렇죠 데 뒤쪽으로 힙아우드 그렇죠 제꼈어요 힙아우드 아 참고로 저의 밀란이는 그냥 옛날 기억에 취해서 만든 팀입니다 밀란 밀란 팬인가봐요 그죠 자책골 기록한 선수는 오늘 경기 기록을 볼 때마다 속상하겠는데요 그쪽으로 그렇죠 아 지금 다 연결이 너무 좋고 조직력이 너무 좋아요 쉐도로프 그렇죠 네 적겼습니다 아 아깝이야 또 제낄 수 있었는데 아 자 커머킥 힙아우드 자 올려줍니다 자 스톰 에딩 네 아 지금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선수들 자체가 AI가 매우 뛰어난 AI이기 때문에 볼도 잘 안 뺏겨요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고 아깝이라 아 나이스 컷 바이브레이턴이 머소세요 바이브레이턴이 머소세요 말디니 자 아 네 자 심층구 빠졌어요 슈팅! 와아 이걸 막네 자 폰킥 폰하우진이요 네 스타 슈팅 아 떴습니다 일단 1대0이에요 자 길게 헤딩 히바우드 슈팅 와아 이 팀은요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슈팅 팀이에요 슈팅 팀 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잘 때려줄 때 때려줘야 됩니다 슈팅 골 이렇게 말이죠 나이스 골 네 티티 오바메양이 950만원이나에요? 와아 그럼 팔면은 그거 팔면은 아마 뭐 천만원짜리 스쿼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팔면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대팀은 가능할 것 같고 아 이탈리아 국대팀도 가능할 것 같고 스위스도 될 것 같고 네 나이스 끝 나이스 패스 천추번됐습니다 네 히바우드 헤딩 아 원래 골인데 봐줬습니다 완벽한 골이었어요 말디니 왜왜왜왜왜왜 어디가 어디가 프리킥이야 히바우드 히바우드 아 네 아 그 아 그렇게 주면 안되지 토레스 나이스 헤딩 좋습니다 아 네 토레스의 패스 연결이 됐어요 네 아 여기서 제껴야 되는데 아 신형민 네 지금 카프 앞에서 건방지기 치다란거야? 자 굴리트 네 굴리트 슈딩 아야 저돌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굴리트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납니다 전반전 2대0으로 끝이 났어요 아 토레스 리뷰였죠 생각보니까 네 토레스에 대한 언급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죄송합니다 자 토레스가 나이스 패스 그렇죠 그렇죠 토레스 밀어줍니다 쉐더루프 갑니다 쉐더루프 올려주고 토레스 슈팅 아이 아깝이 역시 이탈리아 수미는 거친 맛이 있어야지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토레스 자 슈팅 자아 자 다시 한번 코너킥 네스타 토레스에요 아 아깝이 어어 다시 한번 토레스가 받아야되는데 맞질 못했습니다 네 살짝 토레스 위주의 공격 보여드릴게요 아 자자자자자 그렇지 나이스 비었다 비었다 아이 살짝 줘야지 앞으로 자 모더죠 쉽게 앞으로 네 나이스 상당히 수비력이 매우 좋다라는게 느껴지네요 어 나이스 좋아요 네 앞쪽으로 자 토레스 쪽 밀어줍니다 토레스 아 아이 네 에에 너무 지금 오바를 하고 있어요 TWC님 얻으세요 토레스 그렇죠 자 토레스의 패스 들어갑니다 자 히바우두 바꾸어 슈팅 와 꼴대 야 아 이게 이탈리아 팀 이탈리아 AC 밀란 팀이네요 아 그러나 토레스의 어떤 저런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 찬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리더하는 늑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투어하기가 한결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토레스의 움직임을 잘 주의깊게 봐주세요 상대방은 지금 너무 이렇게 어 사이드를 공략하고 있는데 이게 안되면은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이고 얼마 정도 팔아야 대한민국 국대 가냐고요 일단 천만원 있으면 돼요 천만원이면은 대한민국 국대 만들 수 있어요 토레스입니다 네 아 토레스 아 아깝습니다 아 땡큐 네 토레스입니다 아 아 제꼈어요 토레스 아이 토레스 아 아깝기 다시 한번 토레스 슈팅 아이 깝기 자 코너킥 자 코너킥 아 아깝습니다 아 앞쪽 헤딩 나이스 헤딩 아 조직력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도레스 도레스 아 슈팅 아아 네에 자 굴리트 갖고 와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네에 나이스 도레스 어 요거 옵사이드 아닌가요 방금 삑 네 옵사이드 자 토레스를 봅시다 네 쉠씨껏 잘 밀어주고 카푸 살짝 앞쪽으로 아이 토레스를 향한 볼 토레스 슈팅 아 토레스 토레기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리소스 넣어주세요 토레스가 근데 전방 좌우로 이렇게 아 되게 지금 보세요 아 네 토레스입니다 슈팅 아 이것도 골인데 네 토레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아 한 경기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경기 더해서 네 토레스에 대한 진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기 맞아요 눈물 네 혹시 한 판 하고 싶은 분 아 클레이님이 또 한 판 하고 싶어 했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 정말 토레스는 토레기인가 제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는 그대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네 에이시멜란 질라탄 있었네 빠르게 오시고 누구죠 클레이님 아 클레이님 오케이 됐어 레디 레디 고공님 아직 계시죠 트위치에 트위치에 누구누구 있지 트위치 시청하고 계신 분 손 손 10분은 계신가 빠바바바밤 어 상당히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은 아 상당히 좀 네 제가 키운 어떤 제자와 대결 같은 그런 느낌 아 제 모든 어떤 거를 다 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명장TV 유튜브 채널에 축구에 대한 어떤 전술 강의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이스 컷 좋아요 쉐드 오픈 압박 좋았죠 네 나이스 계속 막아냅니다 좋아요 호날두 측면으로 자 말디니 네 펀칭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자 아 네 그렇죠 빠집니다 자 그렇죠 자 측면으로 자 토레스 갑니다 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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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죠 토레스 제꼈어요 토레스 아 토레스 슈팅 토레스 너무 이제 너무 제꼈졌습니다 아 이게 업사이드라니 아 KT 시즌 오벨마 사라고 오벨마가 뭐죠 오벨마 사려고 조르디아 알바 팔아 불었다 오벨마 아 오벨마스 아 네 나이스 아 이런 말디니 볼 뺏어냈어요 좋아요 말디니 갑니다 말디니 아 아 너무 들어갔나요 아 어우야 까비 이쪽으로 말디니 네 확실히 수비력이 너무 좋아 이 팀은 어 어 내려와서 받는거 봐요 네 토레스 그렇죠 연결고리역 에이 칭찬하자마자 패스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불러버렸네요 뒤쪽으로 연결 그렇죠 스탑 좋습니다 앞쪽으로 토레스 주고 네 앞쪽 좋아요 자 토레스 살짝 툭 그렇죠 연결고리역할 좋습니다 쉐도우프 아 네 밑으로 연결 자 히버두 토레스 아 네 다시한번 토레스 슈팅 아 밀란스쿼드 스탑 어때요 어 좋아요 예 되게 잘 맞고 커팅이 상당히 좋고 몸싸움을 잘해준다 자 밑으로 연결 그렇죠 네 페이크 걸렸죠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안드레아 셔부첸코 그렇죠 빠졌습니다 아 이게 어어 자 토레스입니다 체키고 토레스 스틱 아 아 아 토레스는 토레기인가 정말 토레기인가요 그렇지 나이스 컷 좋다 자 굴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 아 좋아요 네 나이스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아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호나우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밑으로 연결 셔부첸코 갑니다 셔부첸코 자 슈팅 찬스 셔부첸코 자 아 네 토레스 슈팅 아 씨 어떻게든 토레스의 어떤 진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건데 토레스 아 좀 잡아봐 아 원래 사실 저 위치에서도 골인데 예 굳이 토레스한테 한번 더 준 거거든요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아 이 셔데러프 아 수비 좋아요 아 차 빼 토레스 빼 아 나이스 아 네 좋아요 아 이걸 아깝습니다 아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자 자 기바우드 토레스 내려와서 잡습니다 후나우지녀 측면 아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말디니 실수했어요 지금 네 나이스 토레스 자 주고 아 비었습니다 토레스입니다 자 필란드 토레스 슈팅 아 아 아 아 토레스 오른발로 때려줬어야 됐네요 그렇죠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슈팅 아 왜 이렇게 뛰지 살짝 눌렀는데 아 토레스 골결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끼고요 토레스 슈팅 골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골결이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100점 만점은 60점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토레스는 토레스의 꿀 게팅 능력만 보고 판다면 안되고 공격수가 다 그렇지만요 연계 플리가 상당히 좋아요 치고 나올 때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들어가네요 아 너는 이적시장 메모리다 토레기 시 자 토레스가 이 팀의 무승부를 또 한번 역전하길 바라면서 나이스 좋아요 히바우두 히바우두 토레스가 그렇죠 자 아 토레스 슈팅 아 뒤로 뺐다가 한번 슈팅 이게 센스는 좋은데 확실한 어떤 골기팅이야 아쉽네요 아 뒤쪽 빠졌는데요 네 아 좋아왔는데 오우야 오호호 호나우진우가 더 빛나면 어떠자는 거야 검은 튤립 굴리트 굴리트 네 나이스 오케이 아 아 여기서 걸리면 안되는데 네 자 흘러나온 볼 아 아 이게 들어가네요 아 아쉽습니다만 네 좀 어이없게 먹겠네요 네 내팀이었으면은 아이 국물도 없는데 좋아 셰프챔프코도 있죠 그렇죠 네 나이스 이거는 넣어야죠 아이 들어갑니다 네 토레스 이거는 넣어야지 토레스 드디어 이제 좀 약간 빛을 발하나요 오 토레스 수비좋아 이제 눈을 뜨고 있네 토레스 토레스가 이 주고나오는 이런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슈팅 와우 호우 토레스 나이스 셰드로프 토레스 토레스 빠집니다 좋아요 토레스 토레스입니다 네 척구 토레스 살짝 그렇죠 슈팅 와 이거 골인데 원래 아 토레스 돌파 어 되게 드리블이 또 좋다라는게 느껴지네요 어 아 까비까비 네 나이스 그렇죠 아 네 굴리트랑 이 라인이 너무 좋다 그럼 뭐해요 골을 못 넣는지 자 주인 아니세요? 주인이 너무 미워하시면 어떡해 그렇죠 아 됐어 됐어 빠졌다 빠졌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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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이 아 아 아하 이걸 또 깃발을 올리네 2분 토레스 자 다시한번 좋아요 토레스입니다 토레스 슈팅 골 들어갑니다 페런도 토레스 어 야 뭐야 나쁘지 않는데 우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일시적으로 보면 안되고 전체를 봤을때 나쁘지는 않아요 예 토레스가 상당히 드리블 능력도 좋고 제가 봤을때 이렇게 휘졌다가 아까 패스로 내주고 물론 안들어가긴 했지만 서브적인 역할도 상당히 잘하고 이제 메인적인 역할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토레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토레스 그래도 저는 추천 합니다 유튜브 명장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티비 채널 고장